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신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아이고 이거 예측을 끝나는걸 켜버렸네 좋아 일단 안계실때 얼른 연습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하 얼른 외쳐줄게요 오케이 빵하 외쳐줬구요 출체 감사합니다 연습을 좀 해야겠어 앗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공식방송 원래 오후에 방송키려고 했다가 푹 쉬었다가 테트로 연습조금 하다가 밥먹고 바로 방송켰습니다 아 하도 빌드빌드 해가지고 나도 빌드조금 연습했네 뭐 잘은 안되지만 이런 얼른 살려놓고 와요 아 그래요 퍼클이 안돼요 요즘 아 진짜요? 퍼클 요령 있던데 대찌님 출체 감사합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자아 한판 이기시면 A플러스신가 진짜요? A플러스라고요 저? 음? 뭐야 그냥 이겼는데? 뭐지? 뭐지? 나 지금 빌드하고 있었는데 아직 A예요 아니 이런 당황 연습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더니만 이게 이...떳...떳...예...엇 이렇게 끝나버리네 어우 만육천이다 와 퍼클빌드다 안해요 연습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안된다 아 아깝다 되게 연습 많이 했는데 운이... 퍼클빌드는 운이 좋아 되더라고 내려오는게 좋아...좋아지더라고 이게 아닌데... 아 자꾸 뭐가 꼬이네... 괜찮아 아 왜이래... 이런 아 왜이래... 아 자꾸 이런 씨끼들이 많네요 이런 씨끼들이 많으면 안되는데 봐주면 개라 나 씨끼를 많이 했다 봐줘! 봐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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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졌다 아아 저...아아 테트리온이 고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구나 아 정신 에잇? 작담 무의주 뭐 무의하시는데요 오늘 비공식 방송이라서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가라 가버려 아직 끝난거 아니야 오케이 이야기 좋아요 좋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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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아봤자 알아요 오호 오호 오 저거 저거 켜다 퍼클로 퍼클로 불티나리한테 이야 와 맞을 뻔했다 진짜 맞을 뻔했다 잘한다 저처럼 잘한다 인정 아하 아하 왜 자꾸 이러실 길이 나올까 아 아하 실기가 나오면 안되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실기들이 나오네요 아 이거 또 왜 바꿨어 봐주면서 한다 빨리 딱 잡자 아 아 그니까 티스피이 잘 안되요 지금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매치해서 잘 연습이 안되더라고 에이 망했다 가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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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피 늘려고 하는데 야 티스피 한번 넣고 끝났네 게임 터졌네 어 어 뭐야 아 자꾸 이런 실기들이 나와요 어어 어어 나오면 안되 실기야 아 와어아 이겼다 티스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안되네요 아 자 멈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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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된다 아냐 꺽지지마 꺽기지마 꺽기지마 아직 끝난거 아냐 아 왜에에에에에에헹 히힉 히힝 아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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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실조한가에요 아아아 아깝다 다른 것도 런히 있는데 일단은 이거만 먼저 연습한거에요 아 즐거운 승부였다 꽁으로 승 챙긴거 꽁으로 다시 준거지 뭐 하실 분 계시면은 말씀하세요 한판 더하고 나도 방 만들어야지 일단은 제가 스스로 독학하겠습니다 예 저도 독학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나더 실력이랑 같이 해가지고 실력 늘리는 겁니다 아하 아 이거 안된다 디티라니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실수했구만 에이 봐주면 세라 컨디션이 안좋아졌군 자 필작이 갑니다 필작이 갑니다 아 아 빌드 다 까먹었어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아 왜이래 안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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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왜이래 에이 아 아아악! 지겠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있잖아 아 왜이래 나 저거 실조 아 진짜 실조 자꾸 하네요 아힝 힐럼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만 뭐야 왜 저기로 가죠 아 미치겠네 아 왜이래 아 자꾸 미치겠네 이런 실조 나오는 거 진짜 미치겠네 아 실조가 너무 나왔어 아 아 봐봐 옆으로 안 가지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거겠지 아 완패 빠르게 빠르게 하고 허락 허락까지 받아야 돼요 나 혼자 독학한다 하실 분이 따로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시청 시청 자 일곱 분 디코에 몇 분 계셔 돌려야겠다 후 후 후 어 아 목이 이 자식들 어 목이야 후 후 후 아 오히려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아 아 근데 티스피 그 만드는 게 잘 안 되네 아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승각이 스피드가 안 따라가네 아 아 안 된다 하하하하 망했다 망했다 아 아니야 자 침착해 이길길 뛰어 이길 수 있는 상대잖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오늘 연습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그 연습 싫어하는 내가 연습을 했어 아 왜이래 아 잠깐 저런 짓들 왜이래 아 어떻게 만들었더라 어떻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더라 어떻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저기 왜 안 들어가져 아 그래야죠 아니 연습하고 있어요 네 원래 지면쇠 연습하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또 실 Sail 할 뻔 있네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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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시나리아! 와 어렵다. 죽을때도 됐지 않았냐? 아 자, 왜 저쪽으로 갔지? 아, 바보. 안되네. 안된다. 아 뭐야 저것도. 아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지? 좋아. 본의 아니게 핸디캡을 줘버렸자. 아. 아. 두번 자꾸 클릭되는거야. 떨리니? 웃겨. 떨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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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겨우 이겼다 아 채팅방에 여기 채팅방에 씨라고 씨라고 일부러 일부러 안준겁니다 방송에 오셔야지 주지 지금 칠양님한테만 그런거 아니에요 아 안된다 망했다 뭐 돈이 아닌게 티스피 티스피 강 나왔어요 죽어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퍼크라마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게 아닌데? 들어와요. 와...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조언제님! 뭐야! 조언제님! 여기서 다시 팔로우를 하시다니! 내가 아시는 그 조언제님 맞으신가?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야! 팔로우 하시는 고시나리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 아니 구독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와... 연습을... 그래도 하이! 오디나리 하이! 제 당국분이세요! 아...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아... 와... 괴수밖에 없어. 오히려 실력 올리려면은... 이게 더 좋아. 아... 안 된다. 안 된다. 저거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어... 뭐야... 저거는 안 되겠지? 아... 되겠다. 되나? 되나? 해보자. 안 된다. 오히려 연습하기 좋아. 독수분들하고 해야지 연습하기가 더 좋아. 아이... 아... 아... 어... 어... 아...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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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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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대본 왔다도 쉬어요 네 얄짜 얄짜는 없는데 얄짜는 없는데 대본 아 연습 연습이 필요해 아 어머어머어머 어머 핀 되지가 않잖아 이제 바다 먹어서 물길 모는데 뭔소리에요 나 채팅을 잘 다 못있겠어 와 아아아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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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 봐주실분 퍼클이 또 있어요 봐주실분 설마 고스나리 이렇게 설령한 고스나리를 공격하겠어 공격하겠어 설마 지금 열심히 살고있는 고스나리를 선량한 고스나리를 공격하겠어 선량한 고스나리를 공격하겠어 지금 선량한 고스나리를 공격하면은 안되지 안되지 와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지금 선량한 고스나리 아 앗 젠장 깎아 낚여있는데 그치 대본대로 가시는군요 잘하고있어요 아주 대본대로 잘하고있습니다 가라 가라 운 스타볼 공격으로 죽진않겠다는 뜻인가 어어 어어 잠깐 아아 아 와우 순간 멍때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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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대본 어디다 뒀어요 아 잠깐 아아 아아 그저 놀아주는 것뿐 놀아는 줘야죠 유라토끼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어 와아 아아 아 안되네 와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에 테트리스로 테스트 당하고있어요 염설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보고 배워야지 아 진짜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골수 밖에 없는 세상 괜찮아 나도 골수가 될거니까 이제 빠르기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빌드라는 거를 그대에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시술 독학 그치 저렇게 하는거야 맞아 이제 아니까 아니까 평범해보여 몰랐을 땐 대단해보였는데 음 전 지금도 못해요 오해못해요 실전에서 절대 못함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 연습에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되는데 실전에서 그게 힘들더라고 근데 실전에서 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을 하는 겁니다 그치 야어어 안죽네 어..오케이 나 또 알았 아이고 저거 실패하셨네 실수하셨어 실수하셨어 보스라니님도 계시면은 저한테 물어봐주셔야 될텐데 저 지금 단톡에서 아 뭐냐 개인톡에서 그렇게 아 얘기 물어봐도 대답 안해드리는데 방송 오셔야 돼요 방송 계속 야어어 테트리스는 블록을 놓고 일자로 블록을 맞추는 게임이다의 말씀입니다 흐흐흐흫 아 진짜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나누는게 나을거 같은데 나눌 수가 없잖아 인원이 적어서 아 끝났구나 못하는구나 뭐야 블랙빈님 왜 죽으신거야 왜 죽으신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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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바꿨지 아 바보 왜 바꿨지 음 으응 크으응 кую Candy 좋아 연습은 잘되고있어 좋아 저를..제 뼈를 받는다구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아아 뼈바른자 뼈바른달 소리하니까 진거잖아요 이거 다 화윤님 때문에 아 진짜 지면 일단은 다른사람 책임 지면 일단 다른사람 책임 지면 일단 다른사람 책임 지면 일단 다른사람 책임 지면 또 다른사람 책임 지면 또 다른사람 책임 지면 또 다른사람 책임 지면 또 다른사람 책임 음 티스피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있어 지금도 고스나이는 지금도 성장중 플레이는 안하지만 그래도 성장중 눈으로 보면서 지면 또 다른사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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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싸 IT스피린이 지 여어 일부러 봐주시는거 아니야 ilation 어디라니니? 이분 만만치 않은데? 야아 누가 곧스날이에요? 저 이미 죽었어요 저 아까전에 죽었어요 예 같이 시청하고 있어요 시청자가 곧스날입니다 예예 시청자가 곧스날이에요 열심히 시청중이셨습니다 열심히 시청중이셨어요 흐흐흐흫 흐흐흫 셀프네 아 이거 또 안나오네 아 아 이거 와 뭐 안된다 자꾸 뭐 안 나오고 공격당하고 공격을 당해 공격을 당해서 고시나리가 고시나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실분 설마 이때 공격하겠어? 설마 이때 공격을 하면은 어떻 갑니 까아 와아 피스틱도 좋지만 퍼클이었어요 맞아요 퍼클 퍼클도 연습했어요 맞아요 아아아 저도 빌드 연습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제가 성공 성공해보겠습니다 독학으로 성공해볼게요 지금 보면서 배우고 있어 빌드를 알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거죠 예전에는 와아 잘한다 그거였는데 지금은 빌드를 아닐까 배울 수 있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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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흡 야아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아아아 흐흐흡 ashi chilling 와아 잘 하신다 괜찮아 근데 지금 보면서 배우고 있어 좋아 땡큐 퍼 피 티칭 미 땡큐 퍼 티칭 미 빨리 가야돼 아 왜이래지 아 바보 왜이랬지 아 퍼클라키 있었는데 아쉽다 안됐구만 어 뭐야 뭐야 아 내린게 아니었는데 내린게 아니었는데 자꾸 실수가 나오는군요 아니 블랫빛님 공격을 얼마나 당하셨으면은 그것보다 자 네 아 나 지금 정신 하.. 정신 없네 죽어! 어 어 잠깐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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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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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네 저거는 안 돌아가지는구나 확인 되었다 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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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티프림 오고 그냥 뭐 신경쓰기 그게 없네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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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랩랩님 오케이 다 다음판에 이번판까지 다같이하고 다음판에 이분 누구시지? BBBBXXX님 누구세요? Who are you? Who are you BBBB? Do you know what scenario? Do Do you Know Go Optionary BBBB 뭐야? 왜 빨간색으로 떠? 누구시지? Who are you? Who are you? 내 왜 내 채찍 창이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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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아이디는 좀 경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네 와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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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잘 살았다 eres 흠 uh e e pe e e ... e e e e e 우리는 우리 검은콩님 대 랩랩님의 1대1 대결이 있겠습니다 와아 저건 실수하신거지? 야아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데 하아 야아 초보학살 얘 맞아요 자 1대1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검은콩님 대 랩랩님 과연 어느 분이 일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콩님은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좀 잘하시는 편이고 랩랩님은 연습을 하시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니까 즐겨만 하시지 연습하시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구요 뭐야 4510포인트를 누가 플래시를 하신거에요 이러다가 랩랩님이 이기면 야아 이거 옆에 가는겁니까 랩랩님이 거셨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으 검은콩님 대 랩랩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랩님 랩랩님 화이팅 아 또 말을 하니까 또 어지럽기 시작했다 뒷띠 쓰신다 뒷띠 쓰신다 진짜 뭐가 누가 뒷띠를 써요 아아 아직 뭐 아 뒷띠네요 그걸 어떻게 뒷띠라는걸 어떻게 알아 아아 아아 저렇게 빌드가 쌓이는구나 뉴비를 상대로 저는 디티를 쓰시다니 디티를 쓰시다니 더 대하네요 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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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소님이 누구세요? 하이 웰컴 투 마이 브로케스트 롱타임 노시 하아유 아 니 하오 쉐쉐 퍼클 쓰는 사람보단 낫죠 퍼클 쓰는 사람이 누군데요? 네 누구예요? 일단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1대1에 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요 아 그래요? 디티 좀 쌓기 어렵던데 저는 그것도 일정한 공식이 있어가지고 하아와유 자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은콩님이 이기셨구요 자 이제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세요 착한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하아와유 시하우스템 시하우스템 아 아니다 됐다 싫겠다 자 가자 어 뭐야 나 내리... 내리... 아 내리면 안되는데 아 자꾸 왜이러지 왜이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와 공격 오는거 봐봐 살벌하군요 배트리오가 이렇게 살벌한 게임이었다니야 근데 왜이렇게 실수가 잦냐 실수가 너무 잦아 아니 아 이거 실패때문에 죽은거다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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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넌 아 개수 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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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이리 그치 테스트 핀 쉽게 만드는걸 덕도 연습을 해야겠어 저건 안된다 야~~ 저게 된다구요? 저렇게? 와~~~~ 야~~ 살아 이겁지면 테스트 핀 트리플 btdk 인가? btdk 잘 모르겠네 와우 가디슨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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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어어 방금 전에 퀴드 봤어요?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야어어어어어 이거 5D9 5D9이 뭐하신거야? x2 방심하신것같은데?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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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다 사람 많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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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퍼클이었는데 에헤이 아 이거 안된다 망했다 와 공격 봐봐 엄청 오네 뭐야 블랙빛님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저를 저한테 돌아가신거야 얼마나 공격을 많이 맞으셨으면 얼마나 많이 맞으셨으면 저거는 저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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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던 터치 미 던 터치 미 던 터치 미 던 터치 미 쏴 ki 아아아아아아那 Boot 매일 아, 이런! 오, 리얼리? 일, 칠, 일오 원, 원, 세븐, 원, 파이브 오케이 원, 세븐, 원, 파이브 크리스에드 마이 아이디 와우, 와우 이츠 디프 컷 게임 아, 거문콩님! 저한테 일들 또 거시는 거예요? 저, 성장했는데 큰일났네 디티 써도 저 못죽여요 아, 몸이 아파요 저도 아파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 대단한 자신감인데 아.. 대단한 자신감인데 푸우스윌 와우 와우 이 쟈스 프로게임 낫 낫 낫 낫 낫 포 뉴비 쟈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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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프로 야 어렵습니다 야 게스트 와우 디스 게임 이즈 원 원 원 매치 브레핀 버스 고스나리 후스 윈 유 캔 보트 디스 매치 프리스 보트 디스 매치 후스 윈 아 고스나리가 이긴다는 게 민심이 역시 민심은 고스나리한테 기울었다 민심은 고스나리한테 기울었다 근데 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는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저도 이겨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이겨보겠습니다 잠깐 오 깜짝이야 아하 아허 에헤에헤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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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저거 어떻게 안 돼요 아 진짜 또 왔어 아니 저거 땜 못하잖아 지금 게임을 아 아 아 아 벤 했는데도 이런 결과인가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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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짼나 죽겠네 잠깐만 나 잠깐만요 와 나스다치 유저래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왜 이래 ez 나한테 나 이거 볼때마다 BTS가 돼가지고 게임을 못하겠어요 다같이 해요 이제 다같이 해요 들어와요 컴인 컴인 안돼요 안돼요 저도 참는데 신고 신고 어떻게 넣어요 아니 테트리오 저기 디코 직접 가가지고 확인 뭐냐 우리 테트리오님께서 넣으셨는데 아니 하고 또 온거에요 또 온거 이거 아주 그냥 완전 장난 아니에요 저 볼때마다 멘탈 나가 채팅창은 없애버릴까? 없앨수있나? 아 잘못됐다 됐다 큰일났다 끝 끝 됐어 끝 끝 에헤이 에헤이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아 멘탈아 또 멘탈 붕괴 와가지고 또 게임을 못하네 헤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아니 현량한 플레이어한테 왜 저런 그걸 하지 현량한 플레이어한테 자 다시 집중 집중 더이상 안와 이제 이거 안와봐 저 방송하는거 아니까 와가지고 진짜 파는거겠지 컴퓨터 키고 있어요 오오 와우 와우 That's great 속도가 애니악 이변 야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또 버티는 수준이라니 애니악 이하인데 그럼 뭐에요 설마 주판가지고 게임하시는건 아니죠 검은콩님 주판으로 들켰네 맞네 어쩐지 컨트롤이 컨트롤이 이게 그 나 컴퓨터 컴퓨터에 그 컨트롤이 아니더라 실패하신거겠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버티는 수준이라니 여룬하니 고아 안녕하세요 어우 오늘도 곧씨날이 새트리오 안하잖아 고 고바 이래야죠 이제 흐흐흐흫 오늘 곧씨날이 새트리오 안하잖아 고바 하셔야죠 흐흐흐흫 아 틀렸구나 아 하나를 더 더 갔구나 아이헤이 하나 더 갔구나 에헤이 하나 더 가버렸어 또 실수할 뻔했구만 야 공격봐라 들어오는거 봐요 진짜 와 너무 심하잖아 원제님 왜 절 돌아가신거 하니 원제님 원제님 마음속에 마구니가 꼈다고 말하면 편하실거니까 와 와아 어렵다 어려워 어우 Möglich 와아 어렵다 아 아잇 티스피는 안된다 아아 곧바로 주도님께 보고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검은콩님 대 화요인님 화요인님 아직 컴퓨터 키고 계셨잖아요 키시면 하겠습니다 이제 인원도 많아졌겠다 뉴비 대 고인물로 나눌까요 한번 나누고 다시 다같이 시작하고 나누고 다같이 시작하고 어 일단은 화요인님은 고속쪽으로 가셔야죠 뉴비가 아니고 이건 실수하신거겠지 저도 뉴비 쪽으로 뭔소리에요 검은콩님은 누가 봐도 고슨대 이게 와아 저렇게 자연스럽게 DT가 아 DT래 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돼 뭔소리에요 칭찬도 마음대로 못하는 고슨대의 방전 아 열심히 하셨지만 야아 일단은 이번 파는 뉴비 뉴비 뉴비입니다 고수분들은 잠깐 구경해주세요 이 매치 이스 어 뉴비 매치 이프 유 띵크 어 프로 프리스 어 턴 투 스펙테이트 리버님은 내려가셔야지 흐핳핳핳핳 지금 리버님이 내려가셔야지 흐핳핳핳 뉴매치 메배밖에 안되나? 네스트 매치 이스 프로 매치 아하 안된다 아아 안된다 아아 이게 잘 떠낸단 말이야 아아 잘 안뜨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 야아 자꾸 뭘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네요 아 속도가 느려지면 안되는데 와우 어렵다 야 이게 뉴비 매치라고 생각하지 고인물 매치하시면은 다가스 매치하시면은 그냥 끝났네 아 뭐야 아아 아 와아 저게 내려간다고 뭐야 저것 또 아 으아 뭘 내려가요 이렇게 봐봐요 지는데 이렇게 진다구요 하 아 이게 내 원래 스타일대로 가야돼 확실히 원래 스타일 가도 못이긴건 못이기는거지만 뭔소리에요 실수도 실력이라 그랬어요 권콩리 끝난거 같은데 여루나님 이제 실력 꺼내시면은 장난 아닐거 같은데 이렇게 도발을 해주면 바로 이제 공격 들어오시겠지 이분도 저기 쓰신 줄 아는 분이어가지고 빌드를 나나나나 왜 그러세요 지 노잼자 왜? 왜 노잼이야? 잘가세요 권콩리 잘가요 으 야 끝났다 막혔어 이제 끝났어 아 왜 그러세요 진짜라고 하셨구나 아하 살수있나 살수있나 아 못살았어요 못살았어요 자 이번엔 어 이번엔 프로매치 난 뉴비 if you think you pro please play turn to play 됐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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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우 어 렛렛님도 계시네 렛렛님도 고수셨어요? 이것도 빌드 있던데 막 렛렛님도 Rob 뉴비 기가 아니란 사실 이거 방심하면 안됩니다 방심하느든간 모든게 끝납니다 야 저거 실패하셨다 저 저한테 제일 짜증나지 않아요? 네 갑자기 저 나는 저를 미시 드랍 할때 제일 짜증나 아니 나 저렇게 안났다고 했는데 이제 저렇게 더져있구만 잠깐 손씹고 왔는데 이런 랭게임은 그래도 별생각 안되게나 랭게임에서 랭게임에서 그러면은 되게 열받지않아요? 저렇게 안뒀다고 아우 내가 왜그래야만 야아 이제 다같이 월매치 월매치 커밍 커밍 게스트 커밍 게스트 커밍 에헤이 오브오브오브잠까봐잠까봐잠까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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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실듯하면은 짜증나요 진짜 그리고 죽었어 아아 같은 시각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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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테이트 프로 이프유 프로 자 시작합니다 중위반 필요해 이정도면 중위반이지않아요? 아 이건 안된다 아 나 잘못됐죠 아아아아 잘못됐죠 아 적게 두면 안되는데 아하 자아 야 진짜 정신 못찾았으면은 죽었다 이거 진짜 충분히 야 탈벌한데 이제 뉴비 매치도 탈벌한데요? 미호방에 좀 가야 자 비니키 사칭이? 누가요? 사칭이 있다고요? 테트리오 배틀 시즌 토너먼트 하는중 오오 어디껴요 아 젠장 채팅 보이냐고 제대로 못헤껴 아 왜이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됐어 아 아 정신 차려도 모자랄판에 지금 어 랩랩 아 뭐야 저것도 아아 저것도 뭐야 미치겠네 진짜 왜이렇게 저런 실피들이 많지 갑니다 아 관심 끌세요 골수 엄청 많아요 외국분이 여름거 말하는거 같은데 미국사람이 아 진짜요? 이혼하니까 20년 그러게 뭐야 근데 왜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누구에요? 후수 후 후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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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래서 그러는거에요 지금 후우 후아유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래서 그러는거에요 지금 자 답장 없으면은 바로 그냥 밴하겠습니다 밴하기 전에 아이고 하핳 흐흐 유명한 사람이 고수나리 방킹 올리가 없잖아 지금 밴하고 있어요 고수나리가 유명하지가 않은데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화현이 밴날뻔했다 자 자 이번에는 뉴비 매치 그 프로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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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타임 이즈 프로매치 그렇죠 그 분들이 곧시날에 방송을 올리가 없잖아 네 프로매치에요 하이 실호 프로매치 프로매치 이 프로매치 이 프로매치 이 프로브 유어 프로 프로 이즈 마이 디스 매치 이즈 플레 플레이어 아 예 방송한건 알고 있어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 오 오 오디나리꺼 봐야지 어차피 뒤에 뒤에 나리가 똑같은거 봐서는 곧시날이랑 정이 많이 가기 때문에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곧시날이에요 뭔고라니에요 뭐고라니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소리 안들려요? 아 아 소리 잘 들리잖아요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네스트 매치 이즈 원온원 매치 하이오 하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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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코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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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누구에요? 여기 지금 소리내는게 곧시날이 밖에 없는데 곧시날이한테 설마 지금 하마코끼리 소리를 지금 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소리없이 스태트 트위워야겠다 왜왜왜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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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표는 끝났구요 그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패실맨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윗 지나가던님 고아 안녕하세요 또 뒤티 하신다 아 저거부터 짰는거구나 아 순서 내가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었구나 내서 진사람이나 하하하하하하 야 이긴사람이나 진사람이나 붙는거네 그니까 검콩님이 일단 질거 같은데 화요님이 너무 여유롭게 해가지고 아직 뭐 신부는 모르지만 끝난게 아니니까 아직 신부는 몰라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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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실수하셨어요 야 실수하셨어요 이거 실수하셨어요 실수하셨어요 야 화요님이 뭐 컴퓨터에 이상있는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화요님이 컴퓨터에 이상있는거 같은데 자아 블렛빛님이 이기셨구요 자 블렛빛님은 그대로 계시고 블렛빛님은 그대로 계시고 누구에요 누구 왔었어 방금전에 저기 가랍님 리버님이랑 같이 붙으세요 이제 기다려요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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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스윈 유캠 보트 디스메시 검은콩님이 이기고 같으면 1번을 리버님이 이기고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살살해 드릴게요 디티는 안쓰겠습니다 야 그래도 팽팽해요 리버님이 더 잘하는데 짜라기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진심버전 과연 누가 이기셨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윈 인쇼이 디스메치 야아 다행이다 그래도 마침 저게 T자가 나왔을 때 다행이지 와아 실수하셨네 야아 저거 중대한 실수하셨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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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검은콩님은 이 위기를 과연 결코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냈어요 아 말할려도 하다가 못했죠 아 2련 괜찮아요 다음 매치는 진샨함께 붙는거기 때문에 과연이 잘가요 즐거웠어요 리버님 윈 자 next match is loser match 난 loser 원인원 매치 덜스유이 버스유럽 렘렘 엘런 들어와요 같이해요 렘렘님이 이길거같다 100% 연소 베팅잼 원래 한번씩 좋다는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올맹치 다 들어올거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은콩님은 좀 버려 그면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못하시니까 랩랩님 화이팅! SDPC SDPC 랩랩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검은콩님 이러다가 방심하시면은 아니 아니구나 화요인이 이러다가 방심하시면은 바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랩랩님의 저력이 아직 남아있다구요 괜찮아요 그 저력도 끝났어요 네 와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어 아우 왜 저렇게 두셨지 실수하신건가 자 랩랩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정도 버텨준구만 해도 제대로 절차 붙어준거에요 야 위너 이스 화이오이 더스 이오이 자 이제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매치 컴인 제가 이분들 누구에요? 레몬청정씨님 고아 안녕하세요 또 왔잖아 봐봐 아니 참 내가 이걸 왜 계속 해줘야되는거야 자 기억 못하니까 따로 말씀해주세요 자 얼른 다 들어오시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설정에서 개시티 잠그는게 있군요 오케이 확인 그러면은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빌드가 안나왔어 뭐야 뭐야 왜이렇게 많이 쌓였어 와 왜이렇게 많이 쌓인거야 고시나리에 대한 원한같은데서 쌓인게 와 와 와 와 이렇게 버티는것만해도 진짜 벅차다 진짜 어이구 블랙빛님 잘가세요 안녕하세요 저작권 조심해야돼 경고 먹어요 어우 와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주네 생각할 틈은 안주네 생각할 틈은 안주네 너무 탑 여기 슬픈 낼 제 quer 이리 와 어떻게든 연명은 하고 있지만 이건 뭐 거의 거의 끝났 거의 뭐 인공업기 때문에 죽는거기 때문에 우와 패싱맨이 왜왜왜 어쩌다가 또 누구한테 당한거에요 도대체 누구한테 당했으면 고스나리한테 죽어 와 죽었다 이제 이정도만 살아도 뭐 고스나리 잘 산거지 그래도 포기는 하지않는다 내가 근성 하나만으로 방송해온 사람입니다 근성 하나만으로 진짜 실력이 없어요 아 잠깐 아 안돼 안돼 아 망했다 자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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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잖아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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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올쇼요 잠깐 대본 어따올쇼요 이분 대본 어따올쇼 네 아 2등 2등 자 다같이 합니다 잠깐 이거 잠깐 어떻게 해요 잠깐 어? 뭐야 이거 설정하는 법 알려주세요 자 이거 킥하고 나서 설정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이거 잠깐 먼저 해보고 어떻게 설정 어떻게 설정이에요? 그 게스트 안 오게끔 하는거 어떻게 설정해요? 설정 설정 어떻게 해요? 그니까 네 마리 게스트 못 들어오게 방멸하고 싶어요 룸가서 2조인 2조인 아 이거를 오픈 오케이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오케이 아 이제 채팅 채팅 그것만 안오면 된다 자 이 스페셜 리 다 자 who's the match? who's the win? Dorsi Yui vs. Blackbeam Dorsi Yui vs. Blackbeam who's the win? I'll save okay Dorsi Yui vs. Blackbeam This underline just gave us more than its face 다시 메..어차피 다시 해야되니까 뭐 진사람끼리 뭐 한다 뭐 이렇게 하는거 이제 안하겟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랩랩님 시간이 금이기때문에 얼른 해줘야돼 1대1매치는 좀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분이 하시는 경우에는 3번까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오패틀 지금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시님하고 레몬님하고 같이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화요님은 저한테 덜덜 과연 누가 이길까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야 야 벌써 야 뉴비샨들이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잔일하게 준비를 하시다니 야 누구지? 아 또 이거 또 들어오겠다 그럴 줄 알았어 아 저 오프라인으로 하면 네 아 진짜요? 오프라인으로? 오케이 오프라인으로 할게요 안되겠어 이제 알겠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잠깐 바꿔놓을게요 블레비님 윈 블레비님 블레비님은 이제 횟수 끝났으니까 더이상은 안돼요 너무 많이 하셨죠? 네 잠깐만 이거 오프라인은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은 어떻게 바꿔요? 메신저 어딨어 메신저가 어딨어요? 아 챗 여깄구나 아닌데? 오프로 바꾸세요 메신저가 어딨어요 이건가? 네 종료피 표시 오 오케이 이거 들어가고 다시 종료피 표시 피플 옆에 초록한 아 여기서 이걸로 하면 되는거죠? 인비즈블 됐다 이러면은 이제 괴롭힘이 없겠지 자 리 뭐야 리벤즈를 해드릴게요 걱정마세요 누가 이길까요 용신님 대 용신님 대 누구였죠? 용신님 대 누구였죠? 빨리 오케이 워터로 하겠습니다 가볍게 수요신 테스트용 수요신 되는데? 되는데요? 되는데요? 랩랩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키보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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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하지말라는거잖아요 아 저거 메시지 보내는건 처음 만든 계정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만 그러면 되는거네 자 이제 3개의 배치가 시작이 됩니다 용신인 대 클리어팔이 클리어워터님 클리어워터님 대 용신인 과연 승자는 어느 분 되실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클리어워터님을 클리어파일로 클리어파일로 아 또 불안하다 제 HHHD 아 도대체 왜 아니 아니 아 도대체 왜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아 또 아이피 바꿔서 하는거면 누가 이겼어요 아 클리어워터님이 이기셨죠 아 매치도 제대로 못 봤어 저것 때문에 아 대체 뭐하는거 뭐하는 역적이지 비번을 걸어놔야되나 코드 가리고 어 오케이 오케이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다같이 하고 코드를 야 그러면 코드를 계속 이걸로 가려야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신고해도 리오측에서 제재 늦게 해서 아 한번더 해보고 똑같이 들어오면은 진짜 가리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세요 이 게스트분 누구야 게스트분 누구예요 누군지 근데 계속 하셨던 분이긴 한데 아 그러니까 나 지금 배날뻔했어 원래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죠 게스트 게스트 if your id 게스트 please chat my broadcast right now because of wow 그냥 챗 열리는 기능 만들면 좋겠는데 그럼 저도 제가 제가 액씨가 아닌데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이 어 일단은 한분 계시고 랭크 및 리미트 아 오케이 X로 하면 안 돼 아 또 왔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순간 욕 나왔뻔했네 잠깐 A가 아닌 사람들 나간 나간 예 B 정도 네 저희 못해요 아 저희 못해요 아 랭크가 뭐길래 그래요 네 이거 비밀번호 걸리는 거 방법 없나? 비밀번호를 못 꺼나? 네 네 그쵸 비밀번호를 아예 새로 바꿀까요? 아니 방자 아니 그 왜이든 코드 가리고 예 코드 가렸어요 맞아요 근데 방송 예 I don't know 컴투스펜 예스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줘요 저한테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누구야 구에마이 구에마님 어? 지금 팔로우 하셨어요? 드리는 건 아는데 이거를 비번 아 저렇게 계란 이걸로 가리는 거구만 자 그리고 저기 방 코드 달라는 거 잠깐 막겠습니다 코드 가렸어요 네 코드 가렸어요 더 가릴까? 자 코드 가렸어요 몰라 이제 좋아 이제 완벽해 아뇨 투표 아뇨 투표 끝나면은 제가 없애는 거지 사라지진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I'd like so many 리탈즈 리탈즈 커밍 리타즈가 뭐예요? 그니까 다 들어와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요 저번 저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클리어 버튼이 저번에도 그랬어요 Just ugly Korean did their job Don't care 또야 또야 내 아이디를 바꾸고 있긴 하 아이디를 바꿔야 되나? 아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친추를 허락을 해야지 아 맞네 맞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어차피 채팅을 못 치네 내가 허락을 안 했으니까 What happened now? I don't know So sad I don't know But All Korea 자 다 들어와요 나는 남한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이거 지금 재방송에만 그러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송 들어가셨던 분 혹시 이런 경 이런 거 있나요? 아 재방만 그러는 거죠? 아 열받네 열받네 내가 만만 하지 그치 내가 만만하게 방송을 하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 어느 순간 선이 있어야지 아마 한국 월클? 제가요? 제가 월클이라고요? 왜 그래요? 쑥스럽게 저한테 월클이라니 하하하하 월클이라니 쑥스럽게 자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유캔프레이 유캔프레이 디스 매치 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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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던 거구나 오케이 준비 다 됐나요? 트위치도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만 맞아요 디코하면 더 날림 아 진짜요? 하고 싶은데 뭐 아 그러네 리미터 제한 걸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어 이렇게 제가 해주면 돼요 제가 해주면 제가 해주면 돼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게임 한번만 하기 진짜 힘드네 게임 한번만 하기 진짜 힘듭니다 와 끝났다 벌써? 아니 잠깐만 그래도 월클이라고 하더라도 좀 살려주고 해야지 이거 뭐 그냥 바로 죽이네 그냥 뭐 없네요 예 뭐 없네요 봐주는 거 없네요 예 진짜 멘붕 엄청 오네 머리 아파요 맞아요 머리 아파요 보스나이는 뭐냐 이거 진행까지 하는데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진짜 안 그래도 진행실력에 문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어 지금 더 그래가지고 의외로 게임 잘해요 근데 게임 잘해도 별로 존중해주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들은 게임 잘해봤자 뭐 저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는데 뉴 상위권 매치가 북의 천지가 되서 아 아 고맙습니다 CHY님 아 진짜 너무해 야 참아요 참아염 참아염 아 실수하셨어요 야 저 실수 안했으면 살수 있었는데 아쉽다 자 단분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다 걸어놔가지고 지금 골스나니는 그냥 그냥 난 월클도 아닌데 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못 매치여 나 지금 멘탈 나가셨어 누구랑 누구 누구 남았어요 아 저것 때문에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하질 못하겠네 진짜 대투리 활때만이래 왜 왜 아 빌드 다 까먹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다 모르겠다 안 돼 아 아 피스피날려고 준비했더니만 일일이 접기보다는 복잡을 처넣게 했겠죠 저게 아 아 아 아 뉴비 배려해주세요 뉴비 배려해주세요 맞아요 뉴비 배려해줘요 오시나리 이거 분명히 봉갠데 왜 보고만 있지 저도 많이 맞았어요 플레이 플레이쉐이프 게스트 지목 가능한가요 안 돼요 게스트는 지목하지 말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게스트작건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지금 계시는거 지금 확인해가지고 제 방송에 계시는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게스트분 그냥 뒤에 냅두는거지 만약에 아무도 대답 안하셨으면 나 강퇴시켰어 근데 화윤이 누구랑 붙어야돼? 에스스피 너무 부럽 그니까 나도 몰라 기억 하나도 안나 가장 못하는 오케이 자 더시오이버셀 어 블랙빈 블랙빈 워스윈 유캔 부어트 디스매치 자 프린스타운 투 어 스페테이트 라인 나우 디스매치 이스페셜 매치 용신 아 나중에용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확실하 예 지목했다면서요 네 이제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저 랭크업 쪽 보기전은 안돼요 아 이런 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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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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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팅 얘기하는 거 했구나 깜짝이야 난 뭔 얘기 하나 했네 자, 개, 개 수수로 못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없죠? 저거 잃으면은 아니, 그냥 취소할 거야 취, 취소할 거예요 아니, 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아, 근데 진짜 멘탈, 아, 멘탈, 내 멘탈 야, 저렇게 공격이 되는구나 경쟁! PUSH YOU WIN PUSH YOU WIN 아, 머리 아파 아, 테트리올 할 때마다 저런 사람 땐 문제네 어, 난 또 빌드 끼시는 줄 아는데 실수하신 거였구나 아우, 머리야 진짜 나빴다 야, 이거 뭐 야, 빌드를 쓸 줄 아시니까 뉴비 매치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다 그니까요, 제 말이 별거 아닌 건데 왜 아하하하하하하하 야,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기문 기문 안좋으시니까 건들면 안되겠다 흐흐흫 끝! 털시요이님 윈 털시요이님 윈 털시요이 윈 털시요이 윈 지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지금 어 왜 이렇게 됐지 저기 이거 이거, 뭐냐 아 이거 삭제할게요 어차피 이거, 그거 그대로니까 자 자, 이제 다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아, 진행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네, 멘탈 한번 나가니까 진행을 잘 못하겠네 일단은 게스티님은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드리고 어, 게스티님 한번 나가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트 플레이어 저격해 주시죠 덜덜 어, 깜짝이야 아, 또 또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아 뭐, 제대로 플레이가 되는게 없네요 아 아 진짜 열받네 왜 또 안 나오는거야 아니 schnell 난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실력이 늘진 않아 어떡해 저도요, 저도 막 죽었어요 아, 머리 아프네 어, 고실자시네 여어, 이걸 또 사줘 야, 멋지다 야, 그 많았던 게 한순간에 살았어 어, 언니님 고기 맛있게 드셨나요? 근데 저기, 저기 한이윤님은 안 오시네, 방송에 웃긴 일이 있으신가 아까 채팅에 좀 본 것 같은데 오, 자꾸 실수 하시는구만 두째만 끼어서 많이 버텼다 하하하하 굿! 야, 저렇게들 아무튼 제가 말하려고 한 말은 여기 있네 루넨님 어서오세요 누구셨더라? 웰컴 웰컴 자, 세트이처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또 저기 한 번 털리고 나서 지금 멘탈 나간 고피날입니다 오늘 티어 변동이 비... 아, 진짜요? 어떻게 변동 됐길래 야아, 자꾸 실수하시네 와아 우와아아아아아 야아 테트이처님 그래도 많이 하셨네 자아 님 잘하심 마음이 급하셔요 적용 안해도 될듯이요 왓? 아코리 웰컴 투 마이 블루캐스트 땡큐 포 커밍 윙!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곱씨날이 이거 가려도 보이는거 아냐? 아, 친구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건가? 아, 안나오네 야아 어, 이거 아니구나 와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버티자 버티자 버티는거야 버티면은 여르나님 어떻게 되신거야 도대체 어느 고인문한테 당하신거에요 어이, 어느 고인문한테 당하셨으면은 고씨날이한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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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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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본! 헬로우! 웰컴! 대본 어디 갔어요! 곧씨내 극적인 우증... 뭐냐... 극적인 우증을 만들어드려야지. 즉흥 연기였답니다. 아... 안된다. 와... 공격 당하는 거 봐라. 그렇죠.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대본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 멘탈 엄청나갔네. 진짜 저번에도 그렇고. 아... 어... 저게 되는구나. 아... 아... 되게 피곤하네. 그거 한 번 당하고 나서 되게 피곤하네. 그래도 오늘... 나름 푹 잤는데... 뉴비랑 고기랑 나눠줘요. 그래야 되는데... 한 번 나누고... 그 다음에 다가서 실패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저 그 눈뽕 때문에 되게 힘들다 지금. 울쿠양! 울쿠양! 오디나리님은... 즉 고스나리다. 왜? 끝에가 똑같기 때문이지. 오디나리의 실력은 곧 고스나리의 실력이다. 왜? 뒤에 나리가 똑같기 때문이지. 고스나리 실력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 당연하지. 왜? 뒤에 나리가 똑같으니까. 선이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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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할 수 없다. 실수하셨어요.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야... 와... 방금 다 돌아가실 뻔한 거를... 탈았네 또. 이야... 방금 다 돌아가실 뻔한 거를... 와... 오디나이님. 이야... 야... 루네님 장난 아니다. 야... 디스 매치 이즈 뉴비 매치. 이프 유 띵크 이... 어... 이프 유 띵크... 어... 프로... 프리즈... 어... 턴 투... 턴 투... 스펙테이... 아... 스펙테이트. 라인 나우. 뉴비 매치. 뉴비 매치. 자... 지금 뉴비 매치니까요. 고수분들은 잠깐... 구경해 주시면 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가 다 발리는데 뭔소리에는. 지목전 안되면 환불 가능한가요? 안돼요. 지목 할 거니까. 걱정 말이요. 지목하고 그 다음 실판하고 마무리할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님은 솔직히 이거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이 게스티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지? 고수분이신가? 가늠을 못하겠는데. 이분 누구시지? Who are you? 게스트. 모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되게 피곤해. 그거 당하고 되게 피곤해 나 지금. 아 나 지금 되게 피곤해요. 왜왜왜. 뭐 혈정 잘못됐나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이. 대불된 게 있음 말씀해주세요. 네. 몰라요 저 지금.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멘붕 엄청 와가지고. 지금 게임을 제대로 못하겠네. 아. 멘붕 씨게 와가지고. 아 망했다. 동경 엄청 온다. 끝. 아. 아. 네. 처음에 열줄 누가 받으셨어요? 저 올크랜인데. 처음에 열줄 누가 받으셨어요? 저 올크랜인데. 헌. 에휴. HO. Sta시 현장. 怒饱 화분. 앓. 베鼓아. assim. 이. 이 리ść 침 Pil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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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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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수 매치 내가 고수라고 생각한다 다 들어오세요 빨리 솔직히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나도 고수니까 저 들어가도 되죠? 저 정도면 뭐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디에 나리님하고 저하고 나리가 똑같은데 에? 나는 들어갈 수 있지 안 그래요? 다 왔다 고시나리까지 완벽해 아주 완벽해 자 잘 녹아들었어 고수분들 반영에 잘 잘 녹아들었어 야 멋지죠? 야 아무도 고시나리가 고수반영에 들어가 있는 걸 몰라 잘 녹아들었어 아주 좋아 아주 네 아주 잘 녹아들었어 그리고 잘 녹겠지 이제 아 안된다 끝 야 그래도 아직까지 평화로워요 아직까지 평화로워요 아직까지 평화로워요 아직까지 평화로워요 어 벌써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이건 위기인데? 그 다음 다음 타겟이 나일거 아니야 오 뭐야 뭐지? 뭐지?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지? 몰라 한방에 끝나겠지만 대분을 드신 분들이 아니야 칼을 드신 분들이야 칼을 뭐야 왜 1대1 매치가 된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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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나리라고요 고시나리 고시나리에요 고시나리 고시나리라고 아니 고시나리라고 와 얄짤 없으시네 대본 안줬어요 제가? 제가 대본 안줬냐구요 대본줬잖아요 제가 대본대로 하시라구요 다 들어와요 이제 다같이 게임해요 이제 다같이 세판 그러게요 어 나 왜 이렇게 공격을 안받았지? 뉴이 또 죽어요 이제 이제 이렇게 해야 진짜 매칠때는 진짜 매칠때는 강해진다구요 강해질 때 우린 강해져야만 해 우리는 강해져야만 해 우린 강해져야만 해 우린 강해져야만 해 우린 강해져야만 해 우린 강해져야만 해 이거 빌드해도 소용이 없잖아 근데 아 이거 팀 티스피 할 수 있었는데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어찌어찌 샤다 어찌어찌 샤라 어찌어찌 샤다 진짜 샤다 와아 찾았다 또 공격이 쪼긋쪼긋이 오네요 네덤 그렇게 우리 와..어렵다 내가 아직까지 캐나 있는게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아직까지 캐나 있지? 뭐야 떨스유님도 아직까지 캐나 있었잖아 와..어렵다 또 또 나왓..왜..잠깐만 잠깐만 나 대본 대본대로 해줘 진짜 한파만 이겨보자 대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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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받았잖아요 대본받았잖아 잠깐 대본받았잖아 대본받았잖아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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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적인 여전식을 보여줘 어..뭐와뭐와뭐 아..이거.. 오케이 대본대로 가고있죠 좋아 대본대로 해줘요 대본대로 대본대로 해요 대본대로 아 대본대로 가는거에요 대본대로 가는거에요 대본 대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역적인..역적인 승리를 보여줘야되요 곧씨나리의 역전을 보여줘야됩니다 네.. 방속을 아시는 분이면은 곧씨나리의 이기게 해주겠지 설마.. 방속을 모르시면은 이제 곧씨나리의 이기게 이기는거고 어..모르시..모르시는 분 인정 이겼다!! 야!!!!!!!!!!!!!!!!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대본,감사합니다아 irus 야아 대본,감사합니다 대본,감사합니다 아우..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나리로서 역시 존경합니다 야~~ 같은..나리로서 존경합니다 와..다..측씨 날약야 뭘 forged하시는거에요 아..그럭야 테드레고가 재밌는데 이제 연장좀 할까? 네 크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거짓말하지 말아요 딱 봐도 봐주신게 딱 티가 나는데 뭐... 어째 이게 방송이 재밌어지는데? crazy 어머어머머머머어머 어머 Want 갑자기 왜 이래요? 아니 전판에 전판에 대본대로 했다고 insect해요? 그러시면 아닌데요 살려줘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다구어어어어 아 젠장 네에 말씀하세요 방송 끝나고 하죠 방송 끝나고 바이오이님은 이제 저 이기잖아요 그 단기간에 그 정도 성장했으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들 한의 서지만 미시드라이 저도요 저도 많아요 아 코리 와우 너 미시드라이 많이 미시드라이 와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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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자 바로 갑니다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얼른 얼른 가야 돼 망하죠 아니 벌써 공격이 이렇게 온다고? 잠깐만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죽었다고? 룬앤님 다음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 지금 막 시작했는데 게임은 끝내버릴 줄이야 야아 고시나리 하 시작하기 전에 끝나버렸어 어 누구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전 루네님한테 당했어요 루네님한테 아아 정신좀 차이자 정신을 차리는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아 저렇게 TSP를 만들.. 야아 자연스럽게 TSP 만들었어 분명 실수라고 생각했었는데 뉴비 기준으로 실수 고인물 기준 전략 전략하니깐 또 스타크래프트 하고싶다 그러니까 오늘 QWA님 안오셨나? 아 아까 오셨었나? 그러니까 QWA님하고 원래 먼저 오시는 분들이 오늘 일이 있으신지 못오신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못봤나? 이러면 지금 물음표가 딱 생길텐데 네 아이고 루네님도 돌아가셨네 루네님 한마디만 할게요 샘통이다! 고시나리를 그렇게 보내버리고 샘통이다! 흐흐흐 헐달 야아 야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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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나중에 만약에 이런거 매치 대결한다고 하면은 상품으로 초코파이 걸어야겠다 상품으로 초코파이 한 박스 다들 정 좀 생기시라고 네 자비도 없는데? 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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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이야 사람을 포기하신 분 사람을 사람을 포기하셨구만 나나나나나나 평화롭게 하면은 바로 이제 이제 그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올라가고 고시나리는 바로 죽고 이게 궁룰이라서요 어쩔 수가 뭐야 아 젠장 실수했다 실수했어 전략적 실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sculptures 아 아 로 이건 전략이 아닌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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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저 한번 잠깐 전략이 아니였어 죄송해요 헛소리했어 죄송합니다 trained variety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플리즈 아니 살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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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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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뭐야 아프리카 터민이 왜 돌아가신 거야. 와... 와... 어떻게든 살고는 있는데... 이야... 이야... 살았다. 이걸 살아. 하지만 곧 죽겠지. 이야... 공격이... 공격이... 공격이 다행히도 저한테 오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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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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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3등은 한다... 와... 그들만의 대결... 그들만의 리그... 고스 빨리 꺼져! 이거잖아요 지금... 봐준거죠. 오... 뉴비 배려... 그쵸...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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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배려심이 부족해요. 배려심이... 아... 난 좀... 이것 좀... 하고... 싶어서... 이러고... 했는데... 죽을 뻔... 했는데... 진짜로... 죽었잖아... 이거는 무슨 배려인가요? 네... 5d9 이거 무슨 배려인가요? 저 뉴비였는데... 네... 와... 그냥 랭게임할게요. 덜덜... 야... 안좁다... 와... 진짜 무서워... 무서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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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분들 무서워... 달달... 고... 와... 난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이 막히냐 와아아아 와 되게 야 나 숨 숨 숨 숨 숨 참아 마시어 마시어 아아 와아아아 바로 시작 트레이닝 디시스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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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와아 바로 이렇게 어 뭐야 뭐야 아니 저기 저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저기 저렇게 되면 안되는데 왜그래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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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골티나리 아직 안 죽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골티나리의 생존기 이거는 테트리오라고 읽고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공포게임이라고 씁니다 네 테트리오라고 읽고 공포게임이라고 졌습니다 공게임 오늘은 공게임 테트리오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들 계속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무수한 공격을 맞았는데도 살았어 역시 역시 분명 벨 에 이번엔 실패 워 장기리스 야 광기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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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리오네 맞네 광기리오 이거 공포게임 공포게임 아 괜찮아 걔도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어 방종해야죠 슬슬 광기리오 화르신 와아 미치겠네 유료끼 안나오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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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플리즈! 헬프 미! 헬프 미! 플리즈! 헬프 미! 뭐야 아프리카TV님이 누구한테 맞았었길래 저한테 들어온거에요 불안하잖아 이러면 나한테 오잖아 신속 Trev 아직 좁으면 amusing 생존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생존률이 조금이지만 올라오고 있어 어잇! 저기! 아! 저기인데! 아아악! 아 저긴데에에에에에엠 와우 역으로 죽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세판만 더하고 자겠습니다 네 세판만 더하고 이제부터 와우 생존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생존률 올라가고 있어요 생존률만 이렇게 올라가도 돼 생존률 하락 생존률 하락 생존률 하락했다고요 와 어디다니 네 이제 제 세판만 이번 첫판만이고 두번째 세번째 하고 끝내겠습니다 생존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바짝 해놔야지 20칸 넘게 왔다 야아 화요인님 대단하신데 멋져 야아 야아 실수하셨네 누넨님 열 한 열배는 돌려주시네 광길이요 아 진짜 그정도에요? 아 진짜 그정도에요? 아 저렇게 저렇게 만드는게 신기하다 배웠다 낙소 실로우 클리어 나 로어 이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아 서큐라이티드 이제 두판 남았습니다 남다 리메인 투 플레이 맞나? 리메인 투 매치 어머머 와 저렇게 올라왔다고? 나 그냥 죽는데? 네 그냥 죽었는데 살려주시지 이왕이면 좀 살려주시고 좀 하시지 이렇게 타겟팅만 안 맞으면 되겠죠? 근데 운이잖아요 완전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기가 들어가요? 안들어가겠지 저기 설마 들어가? 이거 들어가요? 어 들어간다! 우와! 흐흐흐흐흐 저게 들어가는구나 출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준성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밤 일찍 오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코바스 와셨어요 하하하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회식 덕분에 살았구만 그쵸 그쵸 VIP님 알죠 예 VIP님은 저기 학생분이신가요? 직장인분이신가요? 토요일인데 바쁘신거 보니까 학생분이신거 같긴 한데 스읍 으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butt 학생인데 일반 학생보다 할일이 많은 학생 olha 도대체 어떤 학생일까? 일복 너무 많으면은 힘든데 네 고3인가? 아니 뭐 그렇게 크게 구김하지 않아도 되긴 한데 키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아... 곧씨날이 사랑합니다 네 맞죠? 네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이제 천 할 거예요 이제 분명히 천 하실 거예요 느낌표 천이 나올 거예요 맞죠? 정확히 맞췄죠? 네 와... 이제 맞판 디시스 래스트 게임 광트리오 광끼리오 디시스 래스트 게임 오케이 자 마지막판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판은 진심모드로 바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곧씨날이가 제일 먼저 끝나진 않겠지 설마 그래도 나름 어? 주인공 삘로 가는데 어? 설마 곧씨날이부터 먼저 죽이겠어? 곧씨날이부터 먼저 죽었네요 예 하하하하하하 예스 커리 디시스 리얼... 리얼 라이브 그리고 저기 여루라님 항상 제 뭐냐 이 테트리오 방송 저기 유튜브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말씀 꼭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다가 지금들이네 나중에 빛을 볼겁니다 나중에 빛을 볼겁니다 단단단단단단단단 아 저렇게 하는거구나 아아 저렇게 1발 시작하도 되는구나 밑에 밑에 두개만 있고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돼 오케이 다 썩... 나가 떨어져가는데? 와아 밖에만은 못봤네요 네에에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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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보는 부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댓글 아 그렇군요 잘하고 계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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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탄다고? 저건 실패하신거다 아 맞판에 신자는 진정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많이 하셨구요. 다들 잘 주무시구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바이. 땡큐 포 싱닝. 땡큐. 바이바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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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